뒤로 포리 자리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. 거기 어딘지 아세요? 혹시? 네 번째. 그렇죠. 한 번만 다시. 나오는 타이밍을 조금만 같이 해주세요. 1, 2, 3, 2, 2. 그렇죠. 지금보다도 정말 조금 빠르게 가주셔야 돼요. 한 번만 다시요. 1, 2, 3, 2, 2. 그래가지고 위가 약간 이런게 된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질질 끌리고 소리가 그렇게 좋게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냥 팔 빨래서 한단 동기 진짜 내가 언제 크게 했냐라는 듯이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아 만지기 팔 붙잡기 그리고 질질이 훨씬 좋았는데 그쵸? 여기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뭐죠? 라의 이게 라의 포인트인데 이거보다는 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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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박자를 액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채우 Vic 나 있죠 첫 번째 줄 나 앞에는 아름답게 했으면iploc에서 뒷받칭 해 주는것이 강하고 우직하게 하면 되였냐면 해 Итак, 제가 계속 내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려워하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채울게요. 시작. 첫번째, 3번째, 4번째, 4번째, 2번째, 2번째, 3번째.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? 시작 시작 저희가 틀어내는 중에서 우리가 틀어내는 중에서 마 도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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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 라 라 라 라 여까지 가지 마시고요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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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이 부분을 듣고 우리가 물론 비울 날은 없지만 이 부분을 계속 바이올드 높아내를 꼭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110 11 11 11 12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15 16 1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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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을 좀 드려야 해요. 오빠가 TV, 아이로드 리듬을 다 들어주세요. 살려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